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요즘 무선 이어폰 많이들 쓰시는데요. 삼성전자의 버즈는 10만원에서 20만원에 구입할 수 있고 애플의 에어팟은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금액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가성비 이어폰을 찾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QCY 제품을 선택하시죠. 만원부터 3만원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QCY 사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요. 우선 딱 1년이 안되서 고장이 나더라구요. 충전이 안되는 문제였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배터리 전압은 문제가 없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충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였어요. 이러면 무조건 보드에 실장된 소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자가 불량률이 높고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할 수 밖에 없는거에요. 가격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해외 직후 제품은 원래 AS가 안되는게 정상입니다. 차라리 수리를 받을 바에야 그냥 새로 사는게 낫다 싶을 정도의 가격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버렸습니다. 그렇게 새로 샀는데 첫번째 제품은 스카이핏X 그리고 두번째 제품이 팬톤 TSX 다이아팟입니다. 참고로 여성용은 스카이핏 남성용은 팬톤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귀형상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오히려 스카이핏을 끼니까 더 잘 떨어지더라구요. 참고로 팬톤 제품은 여전히 5핀 타입 제거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 USB-C 타입인지를 한번 더 확인하고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두 제품의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외관도 외관이지만 물리 버튼과 터치 버튼의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근데 물리 버튼 하면 누르는 느낌은 확실하죠. 하지만 눌릴때마다 귀가 아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팬톤 제품은 터치라서 다였는지 안다였는지 알 수가 없죠. 뭐 만약 둘 중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터치가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카이핏은 무선 충전에 대응을 합니다. 이 부분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게 더 좋으니까 장점이 확실하죠. 요즘은 스마트폰 자체가 무선 충전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쓸만한 기능입니다. 팬톤은 사용설명서에 2A 급속 충전을 하지 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명이 줄어들고 배터리 성능에 좋지 않다는 것 때문인데요. 사용을 해보니 2A 충전도 큰 문제는 없었는데 사실 2A가 표준화가 된지가 언젠데 아직도 가능하면 쓰지 말라고 하는 그런게 좀 아쉬울 뿐입니다. 심지어 팬톤 블루투스 마이크도 구매를 해봤는데요. 똑같이 2A 급속 충전을 하지 말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괜히 이렇게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이젠 그냥 2A에 맞게 제품을 설계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가격대가 QCY보다는 조금 더 비싸고 삼성전자 제품보다는 훨씬 쌉니다. 한 4에서 6만원 정도 사이예요. 그런데 이 제품들 차이는 역시 성능도 성능이지만 AS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QCY는 1년안에 고장이 났습니다. 하지만 AS 보증이 안되죠. 그런데 팬톤은 달랐습니다. 사용을 하면서 충전핀이 휘어지고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저는 곧바로 배송비만 들어서 제품을 대전에 있는 제조사로 보냈습니다. 바로 고쳐서 저는 받을 수 있었고 제품을 받을 때는 택배비가 들지 않았습니다. 딱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중국산 가성비 제품보다 가격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혹시나 1년안에 발생할지도 모를 품질 문제를 보증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다는거. 그게 이 제품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스카이핏X 그리고 팬톤 TSX 다이아팟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조금은 의구심이 든다고 하신다면 스카이핏X 그리고 팬톤 TSX 다이아팟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저는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리바이버였습니다.